그리고 헨리 2세가 계속해서 결혼을 통해서 프랑스 귀족들의 영지를 다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르망디, 아키텐, 앙주 이런 굉장히 비옥한 토지. 굉장히 비옥한 토지예요. 프랑스 내에서도 굉장히 비옥한, 농사가 잘 되는 토지. 중요한 건. 그 당시 농사가 잘 되고 비옥한 토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금을 뜯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잖아. 프랑스 왕실에서 볼 때는요. 세금의 주 수입원을 뺏기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프랑스 안에, 프랑스라고 하는 이런 나라 안에 영국이라는 땅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영국, 영국, 영국. 영국 땅들이 생겨나는 거지. 구멍 뚫린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 존왕이, 위에 있는 왕들은 우리 안 배우니까. 존왕 같은 경우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존왕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 승인, 1215년.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들어봐. 봐봐. 자, 존왕이 있었는데 이 존왕이 헨리 2세의 아들이에요. 물론 이 사이에 이제 사자왕, 리처드 왕도 있었지만 존왕이 그 당시에 프랑스의 필리프 2세가 있었던 프랑스와 존왕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둘이 뭐 사이가 좋았던 것 같은데 존왕이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이 존왕이 결혼을 했어요. 첫 번째 부인이 결혼하자 해서 자, 뭐 신부 인사하고 딱 맞이하고 보니까 먼 친척관계인가. 결국은 이제 근친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친척관계니까 어, 결혼 못하겠다. 첫 번째 부인이랑 결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인으로 이제 간택한다고 하죠. 두 번째 부인으로 데리고 온 사람과 이제 결혼하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조사해 보니까 프랑스의 어떤 귀족과 약혼을 한 상태였던 거지. 그래서 약혼녀와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식으로는 뭐야? 결혼을 약속한 사람을 저렇게 데려가면 어떻게 했는데 그 당시 존왕이 그랬다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제 필리프 2세가 아니 우리 프랑스의 귀족과 약혼을 했는데 그 여자를 데리고 간다고 해서 필리프 2세가 뭐라고 하냐면 존왕한테 야 존왕 너 이리 와봐. 이리 와. 너 프랑스로 와서 지금 상황 설명 나한테 사실 그대로 말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중요한 건 프랑스의 필리프 2세는 존왕을 같은 동격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프랑스가 내려준 자기를 받은 공작으로부터 시작한 영국 왕이기 때문에 프랑스 왕은 영국 왕을 낮게 본 거지. 그럴 수밖에.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랬는데 존왕이 아니 무슨 야 왕끼리 무슨 오라 가라야 안 가. 뻗탱긴 거지. 안 간 거지. 그랬더니 필리프 2세가 저놈이 자식 안 그래도 영토 뺏겨가지고 영국 저놈이 시키던 어떻게 혼내주냐. 뭐 이렇게 이런 영토도 어떻게 회복하냐. 명분이 필요했는데 명분을 찾았죠. 존왕제가 나 프랑스 왕 필리프 2세 명령을 어겼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여기도 대립이 벌어지고 그 대립 속에서 이제 영토를 회복하자라고 했고요. 실제로 이제 노르망디나 이제 아키텐 또는 앙주 지역에 대한 이제 대대적인 프랑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프랑스 영토 내에 있는데 영국 영지라고 했던 그런 지역을 이제 쳐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존왕 어떻게 했을까요? 싸웠겠죠. 그래서 싸웠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결국 프랑스가 그 지역을 거의 대부분 차지합니다. 대부분 차지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영토를 회복했고요. 존왕은 영토를 상실했죠. 그래서 우리 존왕을 별명으로 뭐라고 부른다고? 실지왕이라고 합니다. 땅을 잃어버린 왕이다. 근데 이 당시에 존왕이 잃어버린 저 땅들이 실제로 이제 영국 내에서 주 수입원 즉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그런 세수원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비율로 따지면 거의 25%, 35% 정도가 되는 땅을 프랑스한테 뺏긴 거야.